자체 기술력을 겸비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은 완전 자율주행차 개발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 자율주행기술 종합순위에서 대한민국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13위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어떤 회사인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운전석이 없는 네모 형태의 차량이 도로를 달립니다. 스스로 정류장 앞에 멈추더니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출발합니다. 오토너머스 A2G의 레벨4 자율주행차입니다. 자동차 자율주행은 크게 6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 우리 삶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2입니다. 업계에서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레벨4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핵심은 안정성입니다. 해킹이나 센서 고장 등으로 자율주행이 어려워지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입니다. 해킹이라는 게 꼭 차를 해킹을 해서 차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도 있겠지만 외부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준다라든지 해서 차가 헷갈리게 하는 경우도 해킹에 해당될 텐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저희 자동차 기업들 개발해야 되겠지만 보안 전문가 그리고 정부에서 보안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기준을 현재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원격으로 차량을 제어하는 원격 제어 주행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제주에서 화성까지 450km 거리에서 원격 제어 주행 기술을 선보였고 이달 말 열리는 두바이 모토쇼에서는 약 1만 km 거리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원격 조정하는 시범을 보일 예정입니다. 해당 기술은 현재 오토노머스 A2G에서 개발 중인 무인 자율주행차 프로젝트 MS와 프로젝트 SD에 탑재됩니다. 두 차량에는 모든 방향으로 감지하는 라이다와 레이더, 카메라 3종 센서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상황을 판단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하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회사는 자율주행차가 양산되면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매년 버스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예산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다만 레벨4를 실현하기 위해 관령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과도기적인 단계는 분명히 겪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율주행차가 다니는 전용 도로와 일반차가 다니는 도로가 분리가 되어서 되면 제일 좋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한다면 자율주행차가 조금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부의 표시장치를 한다든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의 책임을 사실 좀 완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보장장치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회적인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적인, 면사적인 책임들을 좀 경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위한 기업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델리TV 이지은입니다.